자세한 내용 타큐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기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SO1이 납사에 대한 것을 확대했다는 공시입니다. SO1은 사실 납사라는 것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SO1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보다도 유가와 관련해서 SO1의 주가와 같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1이 유가가 연동이 되는 이유는 유가가 올라가면 일정 이상 마진이 보장되고 유가가 내려가면 손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SO1이 코로나 때 창사일을 최초로 적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루고 나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SO1이 작년에 엄청난 수익을 거졌을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가에 대한 전망이 SO1 전체의 주가에 많이 관여됩니다. 유가에 대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탱폐하게 맞물려 있는데 하나는 리세션이 나오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가가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제 경기입니다.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사실은 계속 코로나 봉쇄랑 재개가 맞물리면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3년이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많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별히 인프라를 비롯한 많은 경기를 수요가 창출할 것으로 얘기되는데 중국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익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만큼이 경제를 드라이브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원유 수익국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춘절이 우리나라의 구정이죠. 구정이 1월 셋째 주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가 얼마큼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를 가늠할 수 있지만 참고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은 이미 중국 당국이 지난주부터 코로나에 대한 최종 집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민들에 대한 소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미 코로나 정점이 올라섰지 않았냐라고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의 경제 부흥과 경제 코로나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가 유가와 관련되어 있고 유가에 따라서 SO1에 대한 영업의익과 주가도 같이 연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국제유가 그래도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해봤으니까 유망하게 보겠습니다. P&T, 오늘 또 2차전지와 관련된 업체들이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P&T는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SK온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SK온이 사실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작년에 하반기에 자금이 경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2월에 SK온이 대규모 증자를 했고 그에 따라서 P&T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증설에 대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는 정확하게 P&T가 SK온에 납품한다고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장에서는 이것을 수혜를 하는 기업이 SK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이 무려 2조 8천억에 대한 유상전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P&T를 비롯한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과 주가도 연달아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해 경기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차전지만큼은 수요가 매출에 어느 정도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많은 증권사의 다수 예측으로는 2023년에 2차전지 시장의 성장률은 2022년에 60%만큼 못하지만 여전히 40%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가 그만큼 성장하면 P&T를 비롯한 장비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P&T는 아까도 말씀 더불어서 SK온과 연동돼 있다. 그래서 SK온이 유상증자를 말하면 대규모 자금이 조달됐기 때문에 P&T의 매출과 주가도 일정 이상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좋을 것을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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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